한국국토정보공사 향설 서석조 박사는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들이라는 생전의 뜻을 펼치기 위해 순천향의 대와 구속병원을 설립하고 우수한 의료인 양성과 환자 치료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향설 서석조 박사의 큰 뜻을 보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서울병원, 아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이어 1982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장항선이 지나는 충남 일대는 변변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유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헌함으로써 의료치약질환은 충청권의 오명을 일거에 벗겨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갑니다. 병상규모를 6배 넘게 키워냈고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의학수준 등 질적인 성장까지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듭 거듭 이뤄냈습니다. 개헌 30년을 지나면서는 암치료, 장기이식, 응급의료 등 수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새로운 모범을 세우면서 명실상부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소통은 신뢰라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채워져 40년이 흐른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높은 지역사회의 신뢰는 설립미션에 오롯이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입니다. 충청의 발전 뒤에는 묵묵히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다양한 역할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선 의술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의원들과의 긴밀한 상생협력으로 지역보건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한 것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40년 역사를 관통하는 설립정신은 인간사랑입니다.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사랑 실천입니다. 순천향의 인간사랑 40년은 밖으로는 지역발전으로 안으로는 새병원 건립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힘차게 이어지고 있는 새병원 건립도 순천향의 큰사랑 실천의 역정이며 순천향 설립에 이상과 가치를 실현내내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새병원 건립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한국의 메이오클리닉으로 도약합니다. 미국의 지방소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킨 메이오클리닉처럼 우리 새병원은 중부권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을 온전히 보듬어내며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중부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의류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 코로나 팬데믹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인간사랑과 열정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담치료병상과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조치와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방역을 전심전력으로 도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역경 앞에서는 항상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극복해내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부여돼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발목 성장을 이뤄냈듯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풍부하게 축적된 성공의 노하우와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작은 민들레우시가 퍼져 민들레 밭을 이루듯 순천향의 인간사랑이 지난 40년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했듯 다가올 미래에는 순천향의 큰 사랑과 천안 영향력이 더 멀리 곳곳에 퍼져나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40년이 지역중심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미래는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꿈의 완성을 위해 건신하는 하루 40년 믿음으로 성원해준 지역주민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하루 우리가 가진 꿈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믿고 자부심과 설렘으로 맞이하는 하루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지면 우리는 물론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위대한 미래 비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의 메이오 클리닉 넥스트 글로벌 순천향대학교 후속 천원병원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위대한 미래를 향해 위대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